여러분, 오늘부터 학생들 랩교육을 맡게 된 산선생님이에요 랩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공짜니까 잘 들어 학교 정의 땡땡, welcome to my class 잘 들여봐 내 랩, 졸면은 매매, 출석체 1분단부터 2분단, 3분단, 4분단까지 자 부른다 웃겨, 네가 좋단 그 선생, 나랑 같은 학교였는데 완전 따였단다 선생님 투파할 때, 걔는 돈 대기리기리 했단다 치키치키, 착하, 착하, 초, 이 지랄했단다 선생님은 영어를 줘, 막 많이 쏘, 불막 많이 쏘, 랩 많이 쏘 랩 안 했어, 영어로 랩 안 해, 랩 안 했어 난 남의 속도 모르고, 난 파판단 했어 도와라도 난 카카살 몇 시간만 했어 뭐, 어, 뭐라고, 어, 너 질문이네, 어, 너 그래, 너 온 너에선 이런 거 못 들었, 어, 서운햇,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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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잇 자, 1교시, 과학시간 은 저기까지 자, 쉬는 시간 들었어? 저 선생 장난 아닌데? 지금까지 여전 선생님들과 수순이 달라 너 플로우랑 안 들었어? 완전 신험적이야 어 과학시간 너무 재밌어 진짜 익스페리멘탈이란게 이런걸 두고 진짜 익스페리멘탈 나 완전 힙합 허베인줄 알았잖아 어 2교시 너무 기대되는데 저 선생님 저 2교시는 뭐에요? 자 2교시는 크리틱 시간 요즘 넘치는 교포에 The way you from Michigan I see follow me one day Monday birthday I don't know 혹 6개월 어학연수십니까 선생님 전화는 뭐에요? 선생님은 운율악 전공 패션은 부전공 후드티 둘 둘 일주일 입는 누구 안달리 간지가 줄줄 얘들아 말했는데 힙합은 간지란다 쪼다같이 한담 랩하면 사람들 생각재 간지란다 삽질한다 닥칠한다 선생님이 태원 자주 간다 아주 난감한 자주 남방색같은 애들 하지가 요즘 강추란다 그래야 남비도 관심한다 그치 반장 선생님 전의 랩은 어때요? 조금 그려 나랑은 장비 살 돈으로 노후 적금 들어 처음으로 내 랩을 듣는 애들은 이런건 처음 들어 기가 참 부끄러워 이제 니 골수 팬들도 지겨워해 니 표법에 오히려 난 일 걱정해 이번에 이번에 기평원에 자 선생님이 너무 빨리 가니? 자 다 따라오고 있는거지? 노트 쓰고 있는거지 너? 그래 그래 자 2교시 크리틱 시간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 3교시의 주제는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불만 얘기할테니까 다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 알았지? 어떤 애비를 날 보고 랩은 좀 하네요 아마추어치가 좀 하네요 고른 랩은 좀 하는데 전 아마추어는 좀 못하네요 부르치고 나만큼 많은 해봐서 모를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주러온다 몇개 듣고 힙합 말하는 애들 그랬던데 참 딱 하네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힙합은 공산주의야 삐약삐약 병아리 보고 이하 한단 이야기야 그릇함 내 랩은 좋다 이걸로는 조금 부족다 댓글이 좋 좋 좋 좋다 아니면 좋 좋 좋 좋 좋나 좋다 늘 그랬어 많은 애써 랩들 애써 말을 계속 마무리했어 넌 분했어 난 손했어 그냥 우했어 뭐라면 감소했어 보기 추했어 맛짱 뜰까면 믿고겠어 권투했어 쿵푸했어 벌써 후했어 잘 찾아봐 니가 좋아하는 카나다 랩했던데 아 잠깐만 더 보여줄까 니가 아무 도시도 안했는데 쇼어 이음 쇼어 아니음 이거 내 이름 쇼어 쇼어 이게 바로 니 이름 Yo bring the beat back 아직 할 말 남았어 아직도 내가 과대평가 받는다 생각해 띄워주는 건 오히려 니가 말하는 몇 애들 같아 너 이 노래를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이펙트 먹이고 믹싱하고 드러면 어떨 것 같아 난 장비가 아마추어지 랩이 아마추어가 아니란다 오늘 내 랩은 우물 안 개구리를 꺼내주고 오타쿠를 갱스터 만들어준단다 너넨 음악 듣는 센스가 90년대에서 멈췄어 그리고 몇 영화 안 되는 MC들 발음 그만 굴려 나는 안 굴려 안 되는 버터 발음 하다 입에 담 걸려 입에 담 걸려 입에 안 걸려 애들아 이런 애들 닮지 마라 CD 돼 감지 마라 나 이런 거 예전에 졸업했는데 아직도 이런 거 좋아하니? 난 니가 기도만 할 때 시도를 해 애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지도를 해 넌 웬말고 차라리 삐보이래 라인만 계속 맞추면 뭐해? 말도 안 되고 flow 다 죽고 그건 유치원 생도해 5분 동안 이 긴 랩을 이렇게 긴장 안 늦추게 하는 게 이게 실력이야 나는 기존 MC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혁명이야 이런 거 처음이거든 집에서 키보드랑 오른손이랑 놀지 말고 나가서 클럽에서 숙녀분들이랑 놀아 근데 너 아직도 내 블로그 즐겨찾기 추가 안 했냐? 와 너 진짜 고집 세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 자 반장 차렷 좋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너무 잡고 가는 거 아니냐?